오늘의 시그널은 CNG 하이테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CNG가 EN이 아니라 IN이네요. 그렇죠? EN으로 계속 쳐도 안 나옵니다. IN이고요. 264660입니다, 번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화학약품 공급 장치를 만든 업체예요. CCSS. 저번에 어떤 다른 기업에서 나왔는데 그 회사가 경쟁사입니다.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그러니까 중앙에서 화학약품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런 쪽에서 공정 속에 화학약품이 많이 쓰이는데 그걸 중앙에서 조절해서 공급해 주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필요하고요. 화학약품을 최종 양산 설비에다가 자동화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당연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전 SK 아닉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 양산 설비를 지금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CCSS를 공급받아서 그걸 장착한 다음에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세트업체 주가로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죠. 이거는 조선 분야, 건설 분야,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ESG 경영이니, 탄소중립이니, 또 별개 다 있잖아요. 3050이니, 2050이니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결국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환경오염을 막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이브가 나왔지만 엔터업계도 그런 걸 실천하고 있잖아요. 잘 썩는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친환경으로 종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의 기술을, CNG 하이테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한국 동서발전하고, 한국 동서발전이 화력발전소 운영이나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화력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탄산수소나트륨. 우리가 탄산수소나트륨이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주부님들이나 요즘에 남자분들도 청소에 관심이 많으니까 베이킹소다. 그게 바로 베이킹소다가 탄산수소나트륨이에요. 이 베이킹소다를 연 3만 톤 생산하는 기술. 여기에 이 CNG 하이테크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베이킹소다를 만들면 베이킹소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빵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인 거죠. 빵을 만드는 데 쓰이니까 그냥 손으로 해도, 손으로 세척을 해도 별 그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파티쉐들이 빵 만드는 그 가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증 플랜트 개발을 위한 합동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었고요. CNG 하이테크는 CCU 기술. CCU 기술이 뭐냐면 카본 캡처 앤 유틸리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카본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물질로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베이킹소다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에 이 CCU 기술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CNG 하이테크는 이 CCU라고 불리는 화학의 아픈 공급 장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가 투자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업황이 좋아지고 CNG 하이테크의 실적이 올라가는 이 구조를 갖춘 데다가 그리고 이제 CCU라는 기술로 향후에 ESG 경영이 지금 확산하는 여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NG 하이테크는 CCU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화학의 아픈 공급 장치인 CCS 공급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업종은 완전 다르지만 유한양행과 정말로 유사합니다. 아까 보셨던 유한양행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약간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정말로 지겹게 내려오다가 한 방으로 뽕 떴죠. 정말 유사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부터 2020년도 초까지 한 번 상승한 다음에 정말 2년하고도 반 정도네요. 2년 6개월을 거의 내리막을 걷고 있다가 지금 한 번 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박스권 내지는 이 중간 다리를 탈출하고 있다. 크게 보면 상승 N자의 고리 부분을 지나서 그 다음 상승 N자의 끝머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초입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18,000원, 2021년의 정고점을 목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승 N자의 마지막 이쪽 끝을 완성하게 되면 2만 원도 갈 수 있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 N자를 쓸 때 완벽한 N자를 쓰려면 그 꼭지점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쯤 가려면 한 2만 원도 가능하다. 그때쯤 가면 이 RSI도 과열권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1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주당 한 4, 5천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지금 공략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CNG 하이테크는 지금 2년간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1만 8천 원에서 2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